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은혜의 굳게 서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굳게 서라 여러분 이 은혜의 굳게 서라 그랬거든요 이 은혜라는 건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전해줬던 이 말씀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굳게 서라 이 말이죠 은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번에 강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거져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며 매달릴 때 주시는 은혜도 있고 이 은혜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모든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눌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굳게 하고 은혜의 굳게 서라는 말은 이 은혜가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굳세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은 마치 어린 양이 광야에 홀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목회자가 아닌 성도의 삶일지라도 내가 뭔가 사업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뭔가 신앙을 성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고 뭔가를 여러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진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삶은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언덕인데 그 어떤 짐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미끄러지다가 올리다가 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이만한 자기 몸의 한 다섯 배 세 배 이상 큰 짐을 언덕을 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의 겨우인데 밀고 가는 그 영상인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보고 펑펑 울었다는 목사님도 있고 그 내용은 그거예요 진짜 힘들게 그 사람이 그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뭔가 올라가는 인생의 성공 꼭 나쁜 쪽으로 욕심이 있으니까 성공이지 안 돼도 감사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 뭔가 사람과의 관계의 성공 뭔가 여러분 사업의 성공 자녀의 성공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이뤄내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리 뭔가의 성공을 향해 물질 않아 성공만 해도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성공을 이뤄가는지 그 과정을 그렇게 한 건데요 감동될 만한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힘들게 진짜 힘들게 올리고 있는 장면의 모습 올라간 것 같은데 미끄러지고 그래서 또다시 그런데 막 진짜 힘들게 올리는 과정인데 그 인생의 지침과 힘듦을 겪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인생이 꼭 내 인생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음악과 그 사람이 그 짐을 올리는 걸 보면서 왜 내 모습 같지? 왜 나의 삶에 힘들었던 모습 같지? 그래서 막 이걸 보고 어떤 목사님들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는 목회의 성공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저도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아 쉬울 것 같은데 정말 목회가 쉽지 않다 내가 설교도 해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설교만큼 쉬운 게 없다 하면서도 설교만큼 어려운 게 없고 목회가 쉬울 것 같지만 정말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하는 건 말하는 건 좋고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올바로 세워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죠 그 말을 통해 얼마나 살리고 저들로 알고 힘을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에요 말을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예요? 이성을 자극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해서 저 새벽 예배 때요 그냥 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서면 한 시간, 두 시간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어떨 때는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게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처음에 말씀한 말씀을 들어와서 이 양을, 어린 양을 광야에 홀로 보낸 것 같은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제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마치 세상에 보내진 양과 같다 이때에게 보내진 양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이 양이라는 건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똑똑한 양이 아니에요 미련합니다 몰라도 보지 못하고요 귀에가 얇아서 귀에 움직여서 누가 이 말하면 저러 움직이고 저 말하면 저러 움직이고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눈은 멀었죠 귀는 발달됐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담과 아와 때부터 귀가 얇아서 마귀의 소리 듣고 선악과 먹어서 무너져서 험한 길로 시작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보지는 못하고 귀는 얇고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주어만은 저렇게 움직이고 거기에다가 양은 약하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는 정말 간신히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제대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물이 있는 곳에 푸른 초대에 갈 수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동시에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이리때 늑대때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어 삼길자를 찾는 이 사자처럼 사자는 배고파야 움직이고 배고파야 여러분 이렇게 으르는 걸 의미해서 찾거든요 배고플 때는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어떤 것도 닥치는 대로 먹으려고 찾듯이 이 사자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제게 드렸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같이 좀 나눌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체를 통합했을 때 전체를 통합해서 결론적으로 묵상했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이 광야 그러니까 나 혼자 이 광야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불운 초장까지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약하고 눈은 안 좋고 귀만 얇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실 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고 정말 어렵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오늘 말씀을 놓고 꼭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야 진짜 어려운 것 뿐이다 근데 이 양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목자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목자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쉬운데 진짜 삶의 연장에서 목자 되신 분이 주님이 딱 우리를 붙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국회사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로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직상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시대는 사사기의 역사를 가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은 분은 아실 거예요 사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요호수아 여러분 지나서 사사기죠 요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양을 붙들고 요호수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능력 있게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막 축복이 쏟아지고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사기가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호수아가 사라지게 되면서 요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장로들 은혜를 경험했던 장로들 그 세대가 죽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믿음 없는 세대가 증장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혼돈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시대 그래서 맨날 조터지고 맨날 여러분 빼앗기고 아니 요호수아 때 맨날 뺏어왔고 쟁취했고 그 땅을 배분했다면 사사기는 맨날 전쟁에서 실패하고 맨날 뺏기고 그러니까 맨날 이방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왜 뺏기는지도 모르고 왜 어려움 당하는지조차도 분별도 안 되고 왜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너무 고난 만나다가 너무 심해지면 그들이 나중에 아니 우리 과거의 하나님은 이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냅두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게 뭐 사사죠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그 사사를 통해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승리하고 이제 안 뺏기고 이제 내 거를 찾아오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다가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세상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이거를 사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들을 이끌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 그들을 이끌은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으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거야 내 소견대로 사니까 목자가 없어지는 거죠 목자가 없어지니까 그 인생은 또다시 여러분 광야 속에 양이 되는 거죠 비참해집니다 맨날 뺏깁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절망이 와요 어지간히 절망이 와도 하나님 안 찾아요 내 소견대로 사는 거야 내 소견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감각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왜 어렵지 왜 어렵지 그래도 안 찾아 당자처럼 안 찾고 안 찾아 돼지 주염날배까지 밑바닥을 치고 바닥까지 치면 그때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왜 우리 하나님 역사에서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되게 하셔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려요 이것이 계속 여러분 돌아가요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예요 저는 왜 사사기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가난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침범하고 어려운 단계도 하나님은 내벼려 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쉽게 안 돼요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온도에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 없이 광야에 버려진 양처럼 비참하게 있는 이것이 더 긴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시대는 나름대로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는 시대고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부흥도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뽑는 부흥사로 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한 천명 정도 모이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어렵다 거기도 빚이 40억 정도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사기는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한 명 그 한 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지금의 대한민국 하나만 봐도 지금 교회가 수천 개예요 거기 수천 명의 목사님이 있겠죠 교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사 같은 교회가 몇 개나 있냐는 거죠 기도하면 돼 그런데 막상 기도하면 됩니까? 아 교회 건축하면 돼 정말 건축하면 돼요? 건축하다 부도난 교회가 한둘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 옛날에는 됐어요 건축만 해도 됐고요 개척만 하면 됐어요 진짜 기도만 조금만 소신자가 와서 기도 조금만 해도요 다 성령 받고 방원 받고요 막 진도 오고요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사시대는 나름대로 기도한 사람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원하는 그 온도에 올라가지 않는 기도 주님이 그냥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는 거죠 계속 뺏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당해요 그들은 울부절 기도해요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냥 내 편게 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 A라는 권사님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믿음으로 해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치유 속에 기적적으로 나서서 잘 돼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기도 나는 저렇게 하라고도 못해 나름대로 믿음으로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 이런 것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지금 지금 한국교회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역사처럼 정말로 여러분 천 명의 천 교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사례들이 있고 점점 많은 교회들이 현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아유 막 교집 목사님들이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100명이면 99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문목사 요즘은 건축하는 시대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름대로는 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사사기 때 안 했냐고요 그들이 안 했냐고요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그들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될 수 있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있냐고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든 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돌이켜서 나름대로 부흥회도 하고 나름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정말 불치병이 팍팍 났고 능력이 일어났고 전도 조금만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기적을 부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1970년대에 일어났던 그 영적 분위기가 많이 여러분 사사기 역사처럼 희미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더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갈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는 너무 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아까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 버려진 양처럼 있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 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물론 내가 기도 안 해도 은혜를 주고 기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주시는 게 물론 은혜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이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쏟아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과 그 모습과 그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줄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죠? 보세요 장선희 권사님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아들 참 이쁘고 좋고 괜찮은 사람 딱 만나서 결혼 대박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결혼 대박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사업 인테리어 사업 경기가 어려워 그런데 시흥에서 거기 집만 대박 나서 월막으로 5천씩 찍어 그럼 뭐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왜 힘든가? 아들 문제도 걱정되지 가정 문제가 걱정되지요 거기에다가 또 사업 문제도 걱정되지요 거기에다가 이놈의 육신이 말하는 건강 문제도 걱정되지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걱정돼요 내가 돌봐야 될 거 걱정 안 하면 안 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걱정해도 안 되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신경 쓰고 돌봐야 될 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힘들게 돼 있고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이 염려를 영어성경에 보면 케어라고 돼 있어요 돌보는 거 너희가 돌봐야 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정말 아까 표현한 데 우리는 양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목자 되셔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책임져 주시기까지가 힘든 거죠 그것까지가 쉽지 않다고 해요 주님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내가 걱정하는 것을 다 주님이 붙들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줄게 맡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 명령에 순정하는 것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답형으로 A는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왜 힘드냐 그 염려를 내가 뭔가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리고 주님이 다 맡아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내가 걱정 안 하면 안 될 만한 이런 것들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사가 목에다가 그 성도들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축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양들이 병들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돌보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돌보시게 하라 그 내용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이 그냥 돌봅니까? 기도 몇 번 했다고 여러분 그냥 돌봐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참 순종, 주님이 감동될 만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 네가 진짜 이것을 내게 맡기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여기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님이 대신 맡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세워질 때 그것이 맡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냥 주님과 나와에 맡길 만한 관계도 아닌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 여기 소윤이가 있어요 소윤이가 아직까지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 정현민 집사님인데 맡기면 되죠 거기 애기 키워봤으니까 민미했어요 맡기면 되죠 여기도 바쁜 사정이 있는데 그냥 막 맡겨?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맡길 수 있고 물론 주님은 맡길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맡긴다는 부분이 물론 어렵게 맡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께 맡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하라 주님이 내가 맡겼을 때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까 은혜로 국회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을 엮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맡긴다면 믿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미팅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전에도 맡겨주셨고 전에도 돌봐줬고 어머니한테 맡기고 아프리카도 갔다 왔고 해외에도 갔다 왔었고 그랬을 때 아 아무 탈 없이 닫구나 이거는 경험하고 그 관계가 돼 있을 때는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분이 나에게 맡겨서 도와주고 다 해보져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냥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사실은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걱정해 왜? 사실 맡기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말로는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데 정말 맡기고 있어요? 때로는요 저도 보면 그래요 기도로 주님께 맡긴다고 죄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어요 맡겨놨을 때 이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맡겨지네 속이 타는 거예요 주님도 막 소통해요 소통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안 맡겨지는 거죠 물론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맡아주시기만 하면 자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맡아준다는 사인도 확신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님을 만났죠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아우 술 먹은 거 아니라고 내가 너무나도 온통함이 있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한 것뿐이라고 그랬더니 엘리가 미안했던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음성이 에휴 능력도 없는 엘리 기도도 않는 엘리 에휴 나를 자꾸 못 알아봐 이렇게 목사가 영력이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한나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의 음성으로 누가 그렇게 들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영력 없고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영적 감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해봤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러면 벌써 못 알아보나?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그 목소리가 여러분 기도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확신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돌아갔는데 수세가지 아니했더라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근심을 안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그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맡길 수 있다는 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주님과의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맡겨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기도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맡겨지는 관계가 되면 그때 그 기도한 다음에 담대한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상흥교회 그렇게 기도도 하기 싫었던 상흥교회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광장 가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는 생계유지, 후원 계좌도 하나도 없고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땅도 거기 땅이 아니고 나가야 될 판국이고 왜 그런 곳을 가야 합니까? 전혀 인간적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주님이 책임져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이 의미에는 단순한 기도한다 순정한다 물론 그것도 방법인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맡겨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라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때까지 주님께 맡겨질 때까지 이 염려가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제 안에도 염려가 있어요 뭐냐? 성정건축이라고 하는 그 염려가 있어요 이 제보고 저리 제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목자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진짜 이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직접 기적과 능력을 해가시고 역사가 되면 되는데 결국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뤄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손,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염려가 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믿어지고 그 믿는 주님께 맡겼을 때 진짜 맡겨지는 주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해결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맡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맡긴다고 기도해도 염려가 있는 건 맡긴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은 다시 한번 맡기는 것은 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 대답하지 않아 이해해간다는 사인도 없어 얼마나 우리가 불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안 하면 병원 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안 하면 내가 빚을 어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 사인이 없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오늘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주님께 맡기는 것 정도의 수준을 못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아무리 전쟁 나가도 치대 법계 매고 나가도 치대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를 몰라 바꿔 말합니다 맡길 줄을 모르는 거죠 알고 봤더니 법계에서 말씀하신 주님은 다 무시해놓고 법계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개명과 뜻과 말씀은 다 무시해놓고 법계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하네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하는 것이 회계부터 해라 우상거려라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금식해라 그리고 여러분 회계하며 외쳐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부르치자 회계해라 그러면서 주님 사무엘을 다스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맡길 관계가 되어지고 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됐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법계만 매고 나가고 죄와 역사에 죄씨 없어서 안 된다니까 맡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철저히 주님과 맡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염려를 맡겨주셔서 불레셋이 그들을 침범하려고 다 빙 둘러섰는데 이 염려를 누구에 맡깁니까? 우리는 기도 못하니까 사무엘이 우리 왜 쉬지 말고 불을 지져서 우리를 불레셋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온전한 번제를 취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 계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는데 사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맡아주시더라 해결하시더라 주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염려가 많습니까? 잔여 문제, 물질 문제 우리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처럼 여러분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무시당해서 하나님이 많이 소외당해서 지금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시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건축하면서도 이제 주판 두드리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거고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맡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것은 이런 여러분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진정한 맡김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질 수 있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여러분 세워가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 주님이 돌봐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 보면 제 성경에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란 말은 돌본다는 거거든요 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냥 이거를 편하게 생각하면 아 주님이 돌보니까 뭐 나는 주님께 맡기면 되지 쉽게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이 진짜 돌보시도록 주님이 돌볼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빨리 만들어서 주님이 여러분 내가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돌봐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과정인 철저한 기도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에 순조하라여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맡기는 걸 그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건들 때 그 사람이 자꾸 허브잡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맡겨 맡겨 그냥 힘 빼 힘 빼 이러잖아요 주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막 해보려고 막 자꾸 이러면 이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힘 다 아파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신념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맡겨주면서 내 스스로 하려고 막 주빵 두드리고 계단하고 이러면은 주님 보실 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은 어때요 그러잖아요 주님 고쳐 최씨 합쳐서 하고선도 내가 뒤에서 다 해 그럴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우리가 진짜 맡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자꾸 나서서 주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나서시도록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말로 말하면 순정이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전도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두볼 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을 더 갖고 가지 말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 위해서 주님이 하게 해라 네가 뭔가를 돈을 갖고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맡기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 순정해서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목자가 옆에 왔어요 목자가 조금만 이렇게 뭐 없나 어디 푸른 초장이 없나 이러는 순간에도 양은 따로 들어가요 매우 지가 가 그러면 그 순간에도 옆에 와서 늑대가 너벽다리 뜯고 가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은 철저히 목자 옆에 붙어 있고 목자랑 일체가 돼가지고 목자가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전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이렇게 벌어지는 틈을 타서 사단이가 우리를 먹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붙는 것은 이번에 부흥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그 말씀에 순정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 수많은 말씀 어떻게 다 우리가 언제 이거 다 지켜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게 주님이 미션으로 지금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정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호설이 그래 너 이제 내 말 따라온다 했지 그래 6만 2천 36만 2천 가지의 이 율법을 지켜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호선이 얘기는 감동을 줘요 지금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11조부터 운전해 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남편부터 사랑해 봐 어떤 사람에게는 너 신방 좀 잘 심히 한번 해 봐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정하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가만히 이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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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서 해봤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신방에 대한 명령을 주셨을 때 제가 순정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순정했는데 목회 현장에서도 무슨 뭐 이를테면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로 해도 너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해라 아 주님 너무 힘든 말라리아 때문에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그런데도 주님이 만약에 가라고 했더니 그 명령에 순정했을 때 그 순정 하나 때문에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되죠 오늘 설교 말씀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그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명령에 순정하면 비록 나는 하나를 순정했지만 하나님은 주의 언약에 순정한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붙어서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맡아주시는 사건이다 주님과 떨어지면 주님이 돌볼 수가 없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면 돌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놓고서도 왜 주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 없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탕자가 아버지 비를 떠났죠 아버지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돌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돌봐두시는 사인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불성정하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지만 하나님 힘들어요 그 현실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순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과 붙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에 붙어 있고 말씀을 지켜서 주님이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너희여 염려를 주님께 맡겨 네가 하지 마 맡겨만 줘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여 주님 맡아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안 맡아주네 에이 되는 것도 없어 기도해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이 맡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뜨거운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돌받을 수 있고 내가 맡긴다는 믿음이 생기고 맡겼을 때 주님이 해주신다는 확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내가 맡길 때 주님이 맡아준다고 믿어집니다 진짜 이런 사람은요 일단은 주님이 하신다는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삶에는 뭐가 있냐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없는 건 죄송해요 가짜예요 섞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걱정 그심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려면 걱정 그심을 전혀 없게 하신 주님의 지금까지의 과거사가 있어요 이적과 능력을 통해 언제든지 주님이 이렇게 해가를 하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골리아 앞에 씁니다 야! 나는 걱정 없어 골리아 드럽지 않아 야! 오늘 너를 하나님께서 만군의 요호와의 이름으로 치실 거야 자 물어봅시다 골리아 대씨 지금까지 하나님이 걱정 근심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없었던 상태에서 오늘 골리아 보니까 믿음이 생기네 해가지고 말한 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입니다 여러분 이 2번이 뭐냐 객기예요 객기 이렇게 건축하면 큰일 나고요 이렇게 병을 안 가면 큰일 난다고요 그럼 1번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사자 앞에서 사자를 어떻게 해요 지가 삼손이요? 고음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키도 작고요 삼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가 고음이 움킨 걸 찢어요? 고음의 입에 들어가는 약을 찢어가지고 꺼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가 삼손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야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그가 다윗 돌로 막 여러분 늑대든 사자든 막 그냥 뽀개는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통해서 눈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됐으니까 주님 무릎으로도 받고 나도 주님께 올리는 사랑과 주님이 내려진 은혜를 이걸 통해서 삶의 현장이 주님이 돌봐주시고 이것이 잔뼈가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우리앗 앞에 섰어도 야, 너 고우리앗이나 곰이나 사자나 그게 그거 아니야? 고우리앗이 이기고 곰도 이기고 늑대가 너보다도 더 많은 늑대에 수천마리가 댐별도 내가 이긴 건 내 힘이 아니야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어 그 주님이 함께해서 이기는 거야 그 주님과 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너를 쪼개버릴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 이거 없이 그냥 주여 오늘은 믿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도달될 때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복되게 해서 이 다윗이 했었던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순정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게 하고 그 돌보신 그 역사를 오늘부터 계속 만들어가서 이것이 이 경험과 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뢰가 되고 믿음이 돼서 이 앞에 있는 더 큰 문제까지도 도전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담대하게 주님이 책임져준다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과거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 과거가 문제는 뭐냐? 변한다는 거예요 뭐냐? 옛날에는 뜨거운 관계로 주님이 함께했는데 지금은 함께하네 마치 사울이 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했어 될 거야!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오래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 이번 전쟁에 지게 했네 어머, 이번 전쟁도 지게 했네 오,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 모르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주님이 돌봐주지 않아 그 주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나 혼자 광야에서 정말 비극을 맞이하고 고독을 느끼고 나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느꼈어요 나를 돌보실 분이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있으면 빨리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고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냥 거기서 죄와 믿습니다 주님이 나 책임져야 목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사기일을 얘기한 거예요 사사기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신 사람의 사사들 있을 때까지는 희미하고 전무한 거예요 수백만 명 중에 오늘 이 시대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몇백만인지는 모르지만 몇천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의인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찬성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다윗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성돼서 야 오늘 부족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할렐루야! 이 다음에도 정말 이렇게 감각을 주님이 돌봐주시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이 감각을 찾아가지고 주님이 그 다음에도 돌보시고 그 다음에도 돌보시고 그 다음에도 돌보시고 그 다음에도 돌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이 한 달을 받더니 1년을 받더니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네 와! 기가 막혀!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주님 아시죠? 맡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여러분 돼서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게 됐을 때 은혜지고 이런 게 됐을 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걱정, 근심 많고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림 다음에 말씀 듣고 암해를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 내 자식 문제 어떡하지? 물질 문제 어떡하지? 이 질병 문제 어떡하지? 내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떡하지? 염려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걸 아직 끝까지 온전한 믿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실은 그래요 염려 있어요 있지만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로 바라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주님과 소통해서 바라보는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늘 기도 왔으니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사사기 역사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법계 메고 가면 그냥 됐겠지 이런 막연한 것도 말고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되던 내가 법계를 메고 가기 전부터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될 때 은혜가 있는 거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그런 사람은 맡겨주시지요 물어볼게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법계 메고 가도 졌어요 4천 명 죽고 3만 명 죽었어요 이 사람들 메고 가도 안 돼 하나님 찾아도 안 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우상순배의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대요 이런 사람 본인 수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돌보는데 돌보는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는 사무엘이 있고 물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맡기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착각하는 거짓을 믿는 거죠 사무엘은 맡기는 게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 됐다 이제 됐어 됐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됐어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딱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 딱 부르지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우박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요 사무엘을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어서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은혜를 입붙고 그 주님이 있어서 걱정본실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뺏긴 거 다 찾아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는구나 들어줄 만한 화목이 돼야지 화목이 깨진 상태에서는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 걱정, 근심, 충만하네 이게 되거든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그 은혜로 굳세지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어떻게 주님과 관계했길래 그는 세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 인정 안 해요 가족도 인정 안 해요 맨날 쫓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 삶이 힘들기 때문에 늘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그 들판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돌보시는 이런 보호자가 될 때 그는요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에 막연히 아 여호하는 나의 목자실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분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라